미국이 새롭게 고안해내고 가맹하려는 도발적인 예방전쟁에는 미국 본토를 포함한 적들의 모든 아성을 성들이체 없애버리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때없이 남조선 상공에 날아들어 우리를 자국하고 위협공간하고 있는 미제의 핵전략폭격기들이 틀고 앉아있는 앤더슨 공군기지를 포함한 광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지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2형으로 광도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